.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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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해봐도 돼요? 그럼 준비 돼야 돼요 혹시나 얘기나 하고 있잖아 그 가성비가 네, 확실히 라이징스타를 쓰는데 네, 그럼 자, 이걸 이렇게 멈추어 줄래요 아, 이거 좀 생각 많이 낼 수 있겠네 근데 안녕 아직 모르는 거 여보세요? 네 아, 어떤 거요? 아, 그거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아빠 너 첫 끼 아니야? 첫 끼야 너 안 먹었잖아, 아까 뭐 대단하다 간식식으로 샌드위치 같은 거를 점심 전이나 후에 한 번 더 빠져요, 자리 아, 배고프다 드디어 의심스러운 셰프 스페셜 메뉴들이 서핑되고 셰프님, 슈가 가셨어요? 셰프님, 슈가 가셨어요?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한찜은 스페셜 먹으셨습니다 아, 빛밭 어? 집 반찬은 친할 수 있거든요 아는 맛인데 아내의 속맛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resser Nik 어때? 안말래? 배고파져네 배고파져네 나 밥 먹기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 야잼씨 요리 잘하네? 야, 미련이 어머니 밥이 맛있어, 야잼씨가 맛있어 솔직히 이런 말 진짜 못해요 아 그래? 잠깐만 나 고향이 어렸어? 나 고향이 어렸어? 잡게, 빨리, 빨리, 지금 잠깐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잠깐만 깜짝 계속 나면 조그맣게 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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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생일미역국 나갑니다 미역국 준비해 주세요 아 여기 미역국도 줘요? 네 오 오 오 오 오 내가 통제 몰려야 돼요 내가 아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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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더 한쪽으로 더 한쪽으로 어 오 오 전 전 오 오 오 완전 뜬금한 느낌이야. 오 심심해. 내려가고. 아빠 뭐하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 아빠는 라면 좋아해. 아빠는 라면 좋아해. 술 먹을까? 승진아 아빠 항상 좋아? 응. 얼만큼 좋아? 엄마한테 도와줘. 아빠 어떻게 너무 좋아? 승진이는 이 남의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나고 내 거야.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여기. 여기. 식감도 있다. 아니야. 지금 아니야. 승진아 아직 아니야. 아니야.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같이. 아빠 같이. 좋아. 몰랐어? 어? 몰랐어? 아니 배고파서 아무 생각 없었어. 진짜로? 아빠가 깜짝 놀란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아빠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승재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놀라지도 않고 나오는데. 오늘 보인 반응이 고지홍입니다. 많이 좋아한 거예요. 하하하하하. 저는. 진짜 의아했어요. 왜냐면. 양식당인데. 스푼하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갑자기 치우더니. 셰프 스페셜이 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반찬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 반찬이랑. 같은 무말랭이라도. 그 두께와 같은. 색깔과. 승재 목소리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봤을 때 밖을 보니까 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쟤네 소리가.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중간에. 그래도 설마 뭐. 시내 그 안까지 들어와서.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죠. 승재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오늘. 근데 케이크 모양이 왜 이렇게 됐지? 승재가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 승재 케이크 먹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빠랑 잘라보려. 우와. 승재 이거 아빠 선물 승재가 드려. 승재야. 아빠 생일 축하해요. 낙지. 낙지. 낙지 사 온 거야? 응.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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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빠. 넥타이. 넥타이야? 우와. 넥타이. 넥타이야? 그래도 넥타이는 자기 거 맞게 골랐는데. 아빠가 맨날 하니까. 아빠 이거 풀려도 이거. 그래. 아빠 이거 해? 응. 그래 아빠 이거 할게. 아빠 봐봐. 아이 고마워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지금 하러 가는 날 어떻게 해. 최고. 잘 어울려 최고. 하나 또 선물이 있어. 보여줘. 뭐야 이거. 뜯어봐. 뭐였으면 좋겠어? 돈? 봐봐. 봐봐. 선물이야. 봐봐. 봐봐. 아버님이 자기. 고양이가 도망가지. 한테 주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받았다가 주는 거야. 내가 받았다가 주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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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케. 엄마. 엄마. 아이. 우와. 엄마. 내가 승지애한테 그런 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를 섭섭하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무조건 이쁜게 자식 이잖아. 아프지도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싶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데 왜 의미가 없어 승재가 태어난 날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날도 어머니 아버님은 평생 의미가 어린 날이지 나는 혼자 보고 눈물 나던데 우리 아빠야 아빠 아빠 집에 있잖아 왜 우리 엄마 집에 있다 아빠 생일이라서 아빠가 좋아해줘야지 아빠 기분이 좋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 이지웅이 좋아 하향이 좋아 하향이 승재가 아빠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말 나올 때까지 분발하세요 뭐야 아빠가 좋아합니다 아 맞아 아 Adapt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파는